사랑하는 일산주민 여러분, 저는 고향주민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주민 여러분, 일산시민 여러분, 맞죠? 아, 고향주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일기 신도시, 군당 이웃에서 함께 온 김은혜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,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교통과 지도문제를 해결할 윤석열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저의 연설은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장동 문제, 일산, 고향, 일기 신도시 문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사흘이면 여러분들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 모든 자녀를 통해 이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 자녀가 더 나은 세상으로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잘 지내수적으로 불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누군가가 살아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 오신다면, 좀 전pot한 압인으로 잘 지내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